2021년 6월 15일 화요일 19번째 소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이었던 여행업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 바람이 불게 될까요?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유럽여행 출발 확정 상품이 벌써 나왔습니다 7월에 출발하는 여름 성주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안생 백신 접종자 중심으로 예약이 되었고요 9월 이후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 예약이 미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시작 1시간 만에 홈쇼핑에서는 해외여행 상품이 매진되는 사례도 나왔고요 7월부터는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등이 괌과 사이판의 정규노선을 띄운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면세점들도 손님들 맞이해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무착륙 관광비행이 시작되면서 영업을 재개했던 면세점에서 탑승객들이 6개월간 구매한 면세품 구매액은 총 22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1인 평균 142만원 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섬지역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오고 있는데요 걷기 좋은 섬, 사진찍기 좋은 섬, 이야기섬, 쉬기 좋은 섬, 체험의 섬 등 5가지 테마로 나누어 33섬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온라인 전시관 등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를 실시 예정입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잔치 분권실장은 우리나라의 섬은 육지와는 차별화된 우수한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이 많다라며 우리 섬의 아름다움을 더욱 널리 알려 보다 많은 분들이 섬을 찾고 즐기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와 통영시청은 관련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늘 17개 광역지자체와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여행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역관리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에게는 안전여행에 대한 의식 고치를 위해 추진됩니다 캠페인과 함께 방역당국의 자문을 받아 이와 같이 7개 부문에 걸쳐 관광지 특화 방역수칙을 제시했는데요 한국관광공사 정혜경 관광복지센터 안전여행 파트장은 이번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은 코로나 이후에도 안전여행이 주요 관심사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관광지 방역관리체계를 여행문화로서 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 기업, 관광객 모두가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를 체질화해 안심여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